5464님께서 어제 진쇼케이스에 와서 듀엣으로 노래 불러주신 거에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. 두 분 함께 부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라이브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. 무대 완전 완전 대박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아유 감사드립니다. 아니 제가 그 쇼케이스에서 부르는 게 너무 그렇게 안 떨렸거든요? 근데 막상 그 인이어를 끼고서 있는데 이제 인터뷰까지 막 다 듣고 가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서 너무 떨렸어요.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아미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려니까 떨렸지만 너무 많은 응원과 또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진씨 이번 해피 앨범이 좋아요. 좋아서 그 앨범에 같이 수록되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진씨 감사드립니다. 선배님 감사드려요. 그리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화이팅! 네.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νε